한화 무역 부문은 캄보디아 투자법인인 암루엔 한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 설립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 무역 부문의 캄보디아 영농투자 합작법인 설립 행사는 지난해 9월 설립을 완료한 현지 영농법인의 사업 시작을 대내외로 공포함과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 측에 한화 무역 부문의 투자 계획과 컨트리 마케팅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박재용 대표이사 순찬톨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김한수 주 캄보디아 대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지 TV방송과 언론사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화 무역 부문은 지난해 9월 캄보디아 쌀 수출 1위 업체인 암루 라이스 캄보디아와 수출 합작 유통 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캄보디아 우수 품종 쌀인 자스민 라이스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무역 부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성공적인 영농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화 무역 부문 오지혜입니다.